첫 번째 순수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용론한의 하읍을 이루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고 계시는 그리고 이번 명절때 문재인을 끄집어내기로 약속한 우리 한미촌 대표님이신 장강욱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난 한두일동안 제가 지방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울산, 대구, 부산을 돌았는데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중 공기가 일어날 조직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나가면 3일째 대회를 통하여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민족의 가슴에 불을 찔렀습니다 3일째 대회는 여의로 승복계 이오 목사님이 70만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금만 더 설교하신 이태근 승복은 총회당이 300만 성국을 데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한예수요 장로의 대신 측정에도 다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총교하는 각교보단 총회당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일째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교당은 국회하고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교당인 통합층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합동층은 이미 절반으로 나왔습니다 half of the 합동 dinamination pastors are joining our movement 3.1 bou Donaldną을 주도했던 강의 교인들이여요 나오기를 바랍니다 the Methodist pastors and the Methodist members of the church who took the initiative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in our history you have to make the initiative this time 성교 als 조단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And the Puritanic denomination, I ask you to join our movement And that's the same thing to the Korean Baptists All the 380 denominations of the Korean Church Have to fully participate for the March 1st Rally We have to remove Moon Jae-in from the office We have to eliminate the church followers I believe that God is on our side And all the Korean people are on our side as well We have to stop Moon Jae-in from playing around this great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to stop Moon Jae-in from the office We have to stop Moon Jae-in from the office We have to stop Moon Jae-in from the office We have to stop Moon Jae-in from the office Let us send Moon Jae-in to North Korea Do you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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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 will agree with you I'd like to ask you one more thing I'd like to ask you one more thing 3일인짜리 전까지 우리가 3천만 명을 선정해 봅시다. Let's have 30 million people sign on this pamphlet by March 1st. 이 신문을 받으셨는데 한 장씩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내가 10만부 찍었는데 이걸 여의도 순봉교 이용훈 목사님이 저한테 신문 인쇄비를 수억을 줬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인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공수 기사님의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먹었다 하는 이 기사를 모든 국민들에게 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et's have all the Koreanans read the article written by Governor Bruce Lee Kim.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합시다. 이렇게 해 주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다시 한 번 만세.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 끌어내리기만 했는데 끌어내리니까 처치골라야. 오늘 보니까 증강공사께서는 끌어내리기 아니라 아예 그냥 내 쫓아버리자는데 좋습니다. 오늘 한번 가봅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쫓아내야 되십시오. 잘 됐다 이거. 조폭한 주사파 조폭한 500명 모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갑니다. 물 제인은 문제인은 문재인은. 문제인은. 문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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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행기 소리나는 거 보니까 지금 타고 북한으로 도망가는 거 같은데 도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마틴 루트킹 공사께서 사회전환기의 체내비각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친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만 앉아요 모두 강남은 이 승관 강정으로 나오십시오 요일은 다 치고 나가는데 누가 치고 가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정강호 목사님께서 1위 명단을 다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집에 가마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뿐이다 사람들이 지진이 갈리는 게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신 우리 할렐루야 엉덩세님을 모시겠습니다 전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반경하셨습니까 대불총 호국 선군단장 동지 여러분 반경하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요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일한 만큼 멀면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